1년에 딱 한 번 단 7일 동안 다양한 일본 영화들을 버라이어티하게 즐길 수 있는 제이필름 페스티벌 저희와 함께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콩닥콩닥 러브 버라이어티 섹션입니다 아오이의 슬픈 운명을 바꾸기 위한 시간여행이 시작된다 너와 백 번째 사랑 마음 아리 중인 세 사람의 고백 결심 순간을 포착한 달콤 로맨스 좋아하게 되는 그 순간을 고백 예행 연습이라는 핑계로 고백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 예전부터 계속 좋아했어 다음은 빼놓을 수 없는 패밀리 버라이어티 섹션입니다 당철멘탈 데인배 엄마가 운영하는 목욕탕엔 과연 행복이 피어날 수 있을까? 행복 목욕탕 평화로운 가정에 닥친 이혼소동 바람잘날 없는 가족이 찾아온다 동경 가족 두 번째 이야기 아버지와 이토씨 그리고 나 일촉즉발 세 사람의 좌충우돌 동거가 시작된다 아버지와 이토씨 천국에 있는 엄마로부터 매해 생일 카드를 받는 딸이 그려내는 가슴 따뜻한 감동 이야기 벌스데이 카드 마지막으로 노치면 평생 후회할 액션 버라이어티 다시 부활한 데스노트로 인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전쟁이 펼쳐진다 데스노트 더 유 월드 전 세계를 강타한 데스노트 레전드 시리즈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어렸을 적 부모를 잃은 세 형제의 숨겨진 과거와 그 비밀이 밝혀지는 하이 앤 로우 더 레드 레인 다섯 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스워드 지구에 전설로 불리우는 남자가 돌아오며 벌어지는 액션 배틀 하이 앤 로우 더 무비 정체불명의 범죄를 저지르는 해커 인형사를 제거하기 위해 탄생한 비공식 사이버그 부대 공각기동대까지 수많은 화제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제2회 J필름 페스티벌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CGV에서 만나세요